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청재기로서의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이 다른데 뒤에 단어만 여러분의 직분으로 바꾸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재기로서의 목사 하나님의 청재기로서의 잔향단 하나님의 청재기로서의 교사 이렇게 받으시면 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을 조금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청재기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장로는 이러이러이러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까다롭고 지켜야 할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수많은 조항들 중에서 한 가지 조항도 제대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조항들의 규정들을 잘 지키신 분들을 대상으로 호칭 장로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호칭 장로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조항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책만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수수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아주 폭력적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나빠 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는 자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육체의 감정들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내 육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조항들에 지금 근접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시부리 유대교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여져 왔던 단어임습니까 모세 때부터 장로들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단어들이 매우 유대인 사회에는 익숙하고 그래서 장로라는 호칭을 교회로 넘어오면서도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감독은 이 시대가 헬라 문화로 완전히 젖어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의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용어는 헬라적 시대에서 쓰여진 것일 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갑절에 이윤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청지기의 고민이고 기도고 행함이죠. 오늘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든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든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결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다 들려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자꾸 물어본다고 교회 오기 싫다고 그래요. 우리를 유치하게 보느냐 왜 자꾸 물어봐 알면서 자꾸 물어봐 하지만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대답할 때는 대답해 주셔서 함께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수천 명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태봉 2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세 명의 청지기들 종이죠.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잠시 떠나갔습니다. 한 청지기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종을 한 청지기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겨서 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잘 무엇을 하든 사업을 잘 구상해서 이윤을 남겨보아라 하고 직분을 주셨고 또 한 청지기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셔서 너도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보아라 하고 떠나셨고 한 청지기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라 하고 주신 분량은 다르지만 주인이 세 명의 청지기에게 원하셨던 것은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라.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뜻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까이껏 대충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거두어봐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저는 두 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요? 라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더 우월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담이 더 커요. 어떤 기득교 매체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의 장모님들에게 어떤 설문을 조사했더니 장모님들 중에서 70%가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장모 직분 때문에. 교회에 장모가 되기 전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쁘게 교제했는데 장모가 된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무언가를 자기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교회에 가기 싫대요. 70%가.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95% 이상이 그 직분을 그 직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광고 중에서 처음 들었을 때 빵 터진 것이 있어요. 어떤 여성 젊은 여성이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네가 선생인데 그게 상당히 짧은데도 충격적이면서도 웃으면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생인데 학교 가기 싫대요. 장모님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장로로 임명 받으면서 더 열심히 더 봉사도 하고 더 헌신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장로가 되기 전에 모습과 장로가 된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가족들도 보고 있지만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옆에 사람이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도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달라고 하나님께 뗐을 필요 없이 나에게 조금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으로 더 많이 봐도 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니까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 남겼어요?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 남겼어요. 남긴 게 아니에요. 남겼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또 한 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안 남겼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땅을 파고 누가 도덕질하지 못하도록만 감춰놨어요. 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남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그대로 상태로 보존해서 줬어요. 잘한 거 아니잖아요. 미치지는 않았지만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친 거죠. 주인이 지적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가 붙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이자의 불량도 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은 미친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것이고 게으른 것이죠. 직분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을 다해서 갑절로 남기든 조금 부족해서 3분의 2만 남기든 남겨야 돼요. 그 남겨진 것은 자기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다시 한 번 크게 들리는 것이 답이에요. 남겨진 것은 그 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맞추는 성도들을 본 적이 많아요. 본래 달란트도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으로 남겼어도 자기의 것은 아니에요.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많이 좀 남겨서 나를 좀 이롭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남긴 것도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입을 딱 닦으면 나쁜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떠한 상을 베풀었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다. 종들은 주인과 겸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내 상에 참여해서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자 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노크를 하세요. 마음에 똑 똑 똑 암흑의야 라고 부르세요. 안 들리면 문을 열 수 없죠. 안 들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작은 음성으로 불러도 들려요. 사무엘 기도하는 거 보셨죠. 어린 사무엘 기도할 때 사무엘아 한밤중에 불렀는데 사무엘이 뛰어나가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소리의 주인을 잘못 찾아서 엘리세스에게 갔잖아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두 번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문을 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부족한 천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함께 나의 음식을 나누고 싶다. 함께 먹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식사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개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욕심을 부렸어요. 죽인 누굴 나만 먹지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치킨을 몰래 먹다가 뼈따기를 아파트 던져서 사람 다쳤잖아요. 이런 뉴스는 전혀 관심이 없죠. 주님이 주님의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자 하는 그 초대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호칭장로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노크하면서 똑똑똑 문을 열고 나를 좀 영접해 줄래? 그러면 내가 가져온 나의 음식이 있는데 함께 나눌 래? 하면서 내 피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피요. 내 살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 왜? 너무 문을 열면 자꾸 일을 시킬까 봐. 그래서 장군새를 걸어놓고 문을 조금 열고 누구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눈깔만 이렇게 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아파트 문으로. 주님도 못 믿어 요즘에는. 주님께서 누구야 부르시면 보이스피싱이 속을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조차도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달란트 받은 청지들처럼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호칭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짧게 끝날 겁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또는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내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가장 주의 가까이에서 지냈던 내가 신복이야 나는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야 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 앉고 너는 왼쪽 앉고 너는 뭐뭐해 그러나 한명도 열두 명의 사도를 중에서 한명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거룩한 음식을 나누기 전에 손도 씻고 먼지에 묻은 발을 씻고 마음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춰야만 가능하거든요.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무릎을 끓고 주인의 발을 씻겨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씻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끓어앉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충격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빼고 우리 오늘날 대득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님 내 발 닦아주세요. 나 좀 씻겨주세요. 이것만 외치고 있다. 기도로서 웬 달러를 좋아하시는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달러만 주장한다. 그러나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직분자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씻겨주면서 깨끗하게 나는 사실은 주님의 발도 씻겨줄 자격이 없는 더 천한자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장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익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때까지 주인의 밭에서 자기 밭도 아니에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온 힘을 다해서 땀을 정말 흘려가면서 온몸이 젖어가면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인은 일도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고 저거 해라 해놓고 그 종한테 밥을 차려 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밥을 차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차려 다가 놓고 자기 방에 가서 밥을 먹는 거 아니라 주인이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아무 말하지 않고 수건을 두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뭘 찾을까 봐 물을 떠오던지 반찬이 모자란다 찾을까 봐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주인 곁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시중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장로님들 주님 앞에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 받은 청기기처럼 그리고 주님의 발을 씻기듯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잘못 오해해서 이상한 그게 맨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래 그것이 아니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놔주시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되 뭔가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도 당연한 자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어떤 유익도 들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인데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늘 감사하라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부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코칭 장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원로의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안수집사로 불려지니까 장로교회에 나보다 더 어리고 사회경력도 어린 자들이 장로가 되어 40대 이미 장로가 돼서 장로칭을 받는데 안수집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몇몇 교회들에 몇몇 침례교회들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코칭 장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니까 2009년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통해서 신랄한 서로의 논바 끝에 찬성표가 더 많아서 공식적으로 한국 침례교회에 호칭 장로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 장립 장로 안수식을 하지 않고 앞으로 안수집사지만은 이러한 일정한 기준에 넘어선 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해서 호칭 장로제도가 정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부말 써도 되나 훅가시 이렇게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더 섬겨주시고 더 감사해 주시고 나보다 약간 성도를 잘 돌봐주시는 그러한 장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호칭 장로가 되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 나도 이러한 섬김과 충성과 감사로서 주님 앞에 일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1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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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